인사 안녕하세요 자 무슨 노래 할거에요? 가방노래 자 시작 상세기 노래 한 번 해볼까? 가방노래 가방노래가 뭐야? 똑바로 크게 해야지 그러면 카메라 보고 해야지 시간을 넣고 그래서 원형에 갔어요 하나가 많을까 하나가 하나가 상세기 노래 해 시간을 들어가서 온갖 왼쪽림 원형은 하나가 봐도 하나가 곰이도 부르고 하늘에 태산하고 인민은 하늘에 태산하고 곰새말이 할까? 나는 행복해요 반짝반짝 전화기 반짝반짝 전화기를 반짝반짝 시간이 나는데 시간이 너무 너무너무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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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갔지 다는 너지 점프 점프 기쁨 가득 저녁 멈티 는 안 돼요 점점 뛰어 휴새로 펴! 집에서 얼른 뛰어가지 시간 어둠날이라 놈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카메라 조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지만 엄마가 その 기술도 좀 더 보고 그랬는데 하지만 엄마가 하지만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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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 선생님은 엄마가 꾸드렸던 노래입니다 지우고 만든 노래야? 응 너무 잘했어요 지우고 만든 노래 알려줘요 잘해요 또 다른 노래 해볼까? 창세기 한번만 해줘 아빠 창세기 듣고 싶은데 불산 신데라 불산 신데라 오케이 큐! 공세바지 신데렐라인데 왜? 신데라는 아 나와서 원회를 고요 개 아니 가방노래 가방노래 가방노래는 계속했잖아 지금까지 지우가 가방노래 토마토야 창세기 한번만 해주고 창세기 딱 한번만 해주고 지우가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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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창세기 한번 할거에요 시작 지우가 인사나 지우는 창세기 모르는구나 지우가 가방노래 창세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방노래 할거에요 준비 지우작 지우가 가방노래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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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목도이자 아빠가 봐요 아빠가 봐요 어디 손 안 떠 상생이 추자 듣기 안 해? 잘 몰라? 추자 마주자 잘해 헤헤 안돼 안돼 가자 차렷 차렷 카메라 보고 빠이빠이 빠이빠이